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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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처럼 듣내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진심인걸 글쎄 지금 내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 뒤돌아가고 싶어 어느 순간부터 멈춰져버린 시계처럼 멍하니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떨리는 입술 멈춰지지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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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